1. 기관의 피스톤이 고착되는 원인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기관 오일이 너무 많았을 때 2. 피스톤 간극이 적을 때 3. 기관 오일이 부족하였을 때 4. 기관이 과열되었을 때 정답은 1. 기관 오일이 너무 많았을 때 2. 디젤 기관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가속성이 좋고 운전이 정숙하다 2. 여료율이 높다 3. 화재의 위험이 적다 4. 연료 소비율이 낮다 정답은 1. 가속성이 좋고 운전이 정숙하다 3. 디젤 기관의 진동 원인이 아닌 것은 1. 분사 시기의 불균형 2. 분사량의 불균형 3.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균형 4. 분사 압력의 불균형 정답은 3.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균형 4. 건설 기계 장비로 현장에서 작업 시 엔진 부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음 중 점검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냉각 계통을 점검한다 2. 연료 계통을 점검한다 3. 윤활 계통을 점검한다 4. 충전 계통을 점검한다 정답은 2. 연료 계통을 점검한다 5. 디젤 기관의 노킹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노즐의 분무 상태가 불량하다 2. 기관이 관행되어 있다 3. 착화 기관 중 분사량이 많다 4. 기관의 압축 압력이 너무 낮다 정답은 4. 기관의 압축 압력이 너무 낮다 6. 디젤 기관에서 연료 장치 공기 빼기 순서가 바른 것은 1. 공급 펌프, 연료 효과기, 분사 펌프 2. 연료 효과기, 공급 펌프, 분사 펌프 3. 공급 펌프, 분사 펌프, 연료 효과기 4. 연료 효과기, 분사 펌프, 공급 펌프 정답은 1. 공급 펌프, 연료 효과기, 분사 펌프 7. 기관이 작동 중 라디에이터 캡 쪽으로 물이 상승하면서 연속 가스가 누출될 때의 원인으로 맞는 것은 1. 분사 노즐의 동화셔가 불량하다 2. 라디에이터 캡이 불량하다 3. 물 펌프에 누설이 생겼다 4.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겼다 정답은 4.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겼다 8.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분사 시기에 부적당 2. 냉각수 부족 3. 펜벨트의 장력과다 4. 물자킷 내의 물대 형성 정답은 3. 펜벨트의 장력과다 9. 엔진 오일의 순환 상태를 알 수 있는 계기는 1. 유압계 2. 연료계 3. 진공계 4. 전류계 정답은 1. 유압계 10. 오일의 여과방식이 아닌 것은 1. 샨트식 2. 전류식 3. 분류식 4. 자력식 정답은 4. 자력식 11. 배기관이 불량하여 배압이 높을 때 기관에 생기는 현상 중 틀린 것은 1. 피스톤의 운동을 방해한다 2. 기관의 출력이 감소된다 3. 냉각수 온도가 내려간다 4. 기관이 과열된다 정답은 3. 냉각수 온도가 내려간다 12. 기관 시동장치에서 링기어를 회전시키는 구동 피니어는 어느 곳에 부착되어 있는가 1. 변속기 2. 기동전동기 3. 뒷차축 4. 클러치 정답은 2. 기동전동기 13. 건설기계 엔진에 사용되는 시동모터가 회전이 안되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이 아닌 것은 1. 시동스위치 접촉 불량이다 2. 배터리 전압이 낮다 3.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의 접촉이 나쁘다 4. 브러쉬가 정류자에 완전 밀착되어 있다 정답은 4. 브러쉬가 정류자에 완전 밀착되어 있다 14. 전조등의 필라멘트가 끊어진 경우 렌즈나 반사경의 이상이 없어도 전조등 전부를 교환하여야 하는 형식은 1. 전구형 2. 분리형 3. 세미시엘드 비임형 4. 시일드 비임형 정답은 4. 시일드 비임형 15. 6기통 디젤 기관에서 병렬로 연결된 예열 플러그가 있다 3번 기통에 예열 플러그가 단락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1. 전체가 작동이 안된다 2. 3번 옆에 있는 2번과 4번도 작동이 안된다 3. 축전지 용량의 배가 방전된다 4. 3번 실린더만 작동이 안된다 정답은 4. 3번 실린더만 작동이 안된다 16. 축전지의 용량만을 크게 하는 방법은 1. 직렬 연결법 2. 병렬 연결법 3. 직병렬 연결법 4. 논리회로 연결법 정답은 2. 병렬 연결법 17. 축전지의 전해액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엔진 오일 2. 물 3. 증류수 4. 묽은 황산 정답은 4. 묽은 황산 18. 굴삭기의 트랙 전면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한 것은 1. 하부 롤러 2. 프론트 롤러 3. 상부 롤러 4. 리코일 스프링 정답은 4. 리코일 스프링 19. 굴삭기의 한쪽 주행 네버만 조작하여 회전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피벗회전 2. 급회전 3. 스핀회전 4. 원웨이 회전 정답은 1. 피벗회전 20. 지게차 체인 장력 조정법이 아닌 것은 1. 조정 후 로크너트를 로크시키지 않는다 2. 좌우 체인이 동시에 평행한가를 확인한다 3. 포크를 지상에서 10에서 15cm 올린 후 조정한다 4. 손으로 체인을 눌러보아 양쪽이 다르면 조정 너트로 조정한다 정답은 1. 조정 후 로크너트를 로크시키지 않는다